어려워! 찍을 때도 이걸 약간 칼을 찌르듯이 이렇게 찌르면 좀 더 약간 힙해요. 오! 그러네! 그러네! 형 이렇게 찌르네, 이렇게 찌르니까 쉽네, 쉽네. 형아. 뿅, 딱, 딱, 뿅 이렇게. 그럴 때가 아니야, 내가.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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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그다음에 뒤로 빠질 때는? 뿅, 뿅. 뿅, 뿅. 앞으로 갈 때는 약간 몸을 뒤로 빼셨다가, 선배님. 이거 기억하셔도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영희가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뒤로 갈 때는? 우리 또 필독이 잘 가르쳐줘서. 역시. 아, 우리 필독이 또, 우리 선생님들 진짜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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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그다음 오른 다리가 짱. 좋아요. 저희가 아마 이거를 배우셨어요. 네, 맞아요. 영상으로 봤어요. 오, 여기 벌써 다 왔어요. 벌써 다 왔어요. 하나, 둘, 셋. 이거 아닌가? 맞아요, 맞아요.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. 네, 그분에. 다 왔어요. 그렇죠, 슥. 바꿔주셔야 돼요. 박자가. 따단, 따단. 거기서. 오, 오. 따단, 따단. 따단, 따단. 그거죠, 두 개씩이에요, 두 개씩. 백자. 지상아, 크로즈. 예, 쓰. 아, 이거 멋있겠다. 다 왔어요, 달릴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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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 볼게요. 앗,arla. 왓, here. 다 왔어요. 화이팅! 하이 structures. , 타ін 보자. 경이 폭 lesbian 전공 투 더 와 다 보셨는데? 세 예스 세 예스 보고 머리로 하면 어느 정도 안 돼? 제가 장난이니까 드문 경우긴 해요 아 그래요? 이 레벨이 드문 레벨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연습을 진짜 많이 해 놔야 해요 뭐 묻었어요? 다 외웠어요 재수없어 나와 나와 넘어가서 그럼 0.9로 해서 한 번만 해봐요 진짜, 너무 좋아요 오늘은 본베속 말고 좀 낮은 배속을 해서 바로 이 정도예요 0.9예요. 이게? 네. 하실 수 있어요. 서식 최대한 나의 톱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nybym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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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커버 진짜 마음속은 고맙습니다.